화창한 봄날, 쌍둥이네 피자 나왔습니다, 친구들 피자 나왔습니다 피자 잘라 드릴까요? 그냥 드릴까요? 응, 너무 귀여워요 그냥 줘요? 뜨거운 게 조심하세요 안 뜨거워요 감사합니다, 땡큐 이제 나무 할게 응, 나무 할게 아빠 네 네 아빠 아니고 사장님이, 사장님이 해보세요 사장님 네 사과주주 나갑니다, 기다리세요 네 왜 안 나오죠? 예, 금방 나갑니다, 아이안 소리도 급하시네 자, 사과주주 나왔습니다 아니, 이게 배고프는데? 응, 자, 사과주주 나왔습니다, 땡큐 또 필요하신 거 있으세요? 또요 없어요, 감사합니다, 땡큐 지 repar91 엄마 선생님 제arch 뭐가 살려주세요? 왜십니까ะ attitude 아, 네 필요하ёр죠? 네 네, 뭐 필요하세요? 젓가락 아, 젓가락이요? 네 야, 흐히히히히히히히히히 Abu 묵 아니, 없어요 아, 젓갈이 왜 필요하죠? 피자를 누가 젓가락입니까? 그러니까요 자, 필요한 거 있으면 고르세요 네 뭐 필요하십니까 빠방 빠방이요? 네 선생님이 나가세요 나가세요 장난치시면 나가셔야 됩니다 또 장난치시면 내보내야 될겁니다 네 네 필요한 거 있으면 부르세요 아이고 피곤하다 아빠 힘들어요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있어요 필요한 거 있으면 부르세요 땡큐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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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가 부를 때는 너네 장난감 다 친구들 갖다 줄거야 싸움 싸움은 엄마가 다 가져가서 친구 줄 거예요 아빠가 부를 때는 자 응 자 응 자자 응 안 잘거야 안 잘거야 불 끈다 안돼 잠시만요 자 자자 빨리 자 정말 애들 앞에서 무슨 말도 못해요 서준아 서준아 오늘 삼촌 내 엉클 누가 몰라 아빠도 몰라 근데 어떤 엉클이 왔으면 좋겠어 잘생긴 엉클 재밌는 엉클 혹시 얼마전에 만난 이 엉클인가요? 서준이는 어떤 엉클에서 불렀어? 키크북 키크북 또? 응 이 엉클이 다 해줄 수 있대 이쁜 누나 이쁜 누나? 이쁜 누나? 아니 엉클 이쁜 누나 야 서준아 너 그러면 안돼 벌써 없어 아니 결혼은 했나요? 안 했나요? 아기도 있어요 일단 남자아이도 둘이라 체력 그 다음에 정신력이 굉장히 좋아해요 이윤석 한민관 절대 안됩니다 블랙리스트 제일 좋은건 이훈씨 같은 체력에 송소희 같은 외모죠 더 뭐 바랄 나이가 없죠 잠시도 눈 돌릴 틈 없는 육아의 세계 근 1년 동안 육아를 떠나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안녕 아빠들에게 쉼표를 송사할 삼촌이 돌아왔다 좋은 프로네요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요 더 좋은 에너지로 아이들과 잘 한번 놀아주겠습니다 삼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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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할거에요 하하하하 수퍼맨이 돌아왔다 126화 육아에도 쉼표가 필요해 첫번째 이야기 야 삼촌 누군지 알아볼까 먼저 여기 힌트가 있대 뭐야 뭐야 아 이걸 어떻게 하노 정갈한 눈썹 깔끔한 손톱 복스러운 귀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삼촌이 내려야 할 차 안에서 흥겹게 내리는 토끼 한 마리 많이 통통한 토끼 삼촌 누구신가요 지금 지금 벗어도 돼요? 왜 이런 것 좀 벗 säger 시wn 아니 그쪽 애들 동물 좋아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 하고 와야 하는 거 아니니까 여행 가방으로 아 이건 이제 보여 줄게 이건 내 땀 닦 좋을 수건이야 내 땀 닦을 수건이고 뭐 뭐 식빵이랑 뭐 딸기도 사왔고 그래서 벌써 땀나잖아 아 얇은 걸 구할 거야 서준이처럼 서한이도 옳지 옳지 잘한다 서한이도 꼭 들어봐 땀 먹을게요 잘 와요 또 하나 터마 어 왔다 밖에 나와서 이거 봐 이거 봐 밖에 나와서 귀여운 토끼를 찾으세요 토끼가 삼촌인가봐 쌍둥이 맞을 준비 중인 삼촌 벌써 지치신 건가요 어머 어 당근이랑 토끼랑 있지 아 유서수 깜쳐 깜쳐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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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무서워 산토끼 토끼야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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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한이 서진이 이런 거 좋아할 날이 지났구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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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어떻게 하려고 왔어 어머 쟤가 누구인 줄 아세요? 얘 너 어떻게 하냐? 너 야 너 얘 얘 너 어떻게 하냐 오늘? 너 어떻게 하려고 왔어 엄마 너 어떻게 하려고 왔어 어머 너 어떻게 하려고 왔어 야 너 어떻게 하려고 왔어 삼촌이 엉클이잖아 삼촌이야 뭐래? 서준이와 꼭 닮은 외모로 화제가 되었던 준현 삼촌 어린 시절은 마치 쌍둥이 같죠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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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준아 삼촌 기억나? 삼촌 기억나? 진짜? 네 안녕하세요 옳지 하하하하 이건 이따가 이따가 애들.. 애들인데 뭐야 이서준! 왜 뛰는 거야 저렇게? 왜 가는 거야? 왜? 준현아 이게 잡으라는 거야 근데 정말 잡으면 안 돼 어 밀당이야? 그럼 야 너 그렇게 앉아 있으면 안 돼 육아는 어어어 야 야 야 고 고 자 니가 먹는 데가 아까 하하하하 옷도 응 같이 왔어 하하하하 서헌아 서헌아 하하하하 옷 입고가 추운데 삼촌 옷 가져왔어 물 한 모금 입자 이서원 이서원 옷 가져왔어 이서원 이서원 여긴 내 장구 여긴 좋아 좋아 장구 이렇게 놀아줘야 돼 잡으면 안 된다는 거지? 잡으면 안 돼 이렇게 놀아줘 이서원 이렇게 놀아줘야 금방 친해져 어우 좋아 이서주 몸으로 이서원 이서원 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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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가 입어볼까? 안 입어? 그래 이거 서준아 아니 서헌아 내가 힘들어 너 숨소리에 아우 어떡해 우리 서준이 추우니까 이거 입고 식빵 먹을까? 응 입을까? 어 포우웅 이쪽 팔도 입을까? 응 아 식빵 먹을까 식빵 먹을까 그리고? 응 아 이뜰 개 네 네 네 식빵 주세요 식빵 주세요 서진아 무슨 삼촌이야? 그렇지 아 귀여워 형 몇 가지 알려줘요 리액션 그다음에 목소리 톤 그다음에 좋아 봐 엉덩이가 무조건 가벼워야 돼 뭐 뭐 뭐 뭐 엉덩이가 무조건 가벼워야 돼 서준 이거 먹어 왜 거기 머리에 얹는 거야 서진아 이렇게 잠구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안 떨어지게 안 떨어지게 걸어가는 안 떨어지게 떨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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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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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선순 먹어야 돼 이리 와 이선순 또 다시 시작돼 잡으면 안 되는 술래잡기 이선 이선순 이선순 주년삼촌 드디어 결승선을 향해 막판 스파트를 올리는데요 이선순 다 왔다 다 왔다 이선순 으흠 으흑 요야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니지 어 야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니야 아 어? 응? 넌 저 온 지 30분도 안 됐어 서준아 이 집에 오면 누구든지 하염없이 뛰게 된다는 수지 동천동 미스터리. 먹은 이리 와. 준현 삼촌 살 빠지겠어요. 그래도 삼촌이 열심히 놀아준 결과 낮잠에 든 쌍둥이. 나중에 돌아와서 너무 친해졌다고 질투하지 마시오. 어 너무나 친해졌다고 질투하지 마시오. 다녀오세요. 믿고 다녀오세요. 애기들 엄마들이 나오기 전에 이렇게 하더니 나오면 웃는다더니 그런 심정이구나. 크게 걱정은 안되는데 아 준현이가 오늘 완전히 쓰러져서 갈 것 같아서 준현이 걱정이 더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삼촌을 기다리는 오난미네. 이거 뭐 하는 거야? 뽀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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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너 언제부터 나한테 뽀뽀 안 해줬어? 뽀뽀 거짓말지. 누구세요? 도둑의 마음을 훔쳐갈 도둑삼촌은? 안녕.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누구세요? 저는요. 첫눈에 설아수아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 같은데요. 좋은 프로네요. 차임표 형님? 아무래도 아이들한테 워낙 잘 하기로 소문나 있기 때문에. 1시간 전 일찌감치 도착한 삼촌. 그런데 집이 아닌 카페를 향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여기 앉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제안을 했을 때 결심하게 된 계기는 뭐가 있을까요? 또 6월에 조카가 생기거든요. 제 친여동생이 6월에 아기를 낳기 위해서. 그 조카가 생기면 어떨지에 대한 걸 오늘 미리 한번 아기들하고 경험해보고 싶기도 하고요. 결혼하시면 아이는 뭐지? 많이 낳고 싶어요. 저희도 한 세 명 명이거든요. 아빠 되면 뭐 하고 싶다 이런 거 있었어요? 아빠 되면요? 음악. 헐리우드 파파라치 컷 이런 거 보면 배우들이 막 아기 이렇게 앞으로 안고 뒤로 메고 되게 멋있더라고요. 그런 게 음악이었는데요. 오프라치 컷. 머스타드 파파라치 컷. 어디 일어나자. 어디 일어나자. 어디 일어나는데. 저를 뭐 하나 보여드릴 게 있는데. 저희 뭐 하나 보여드릴 게 있는데. 약할 게 해주세요. 네. 네, 삼촌 특집에 어떤 삼촌이 오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아이들이 쉽지만은 않으실 거예요, 아마. 쉽지만은 않으실 거예요, 아마. 그새 하시더라도 예쁘게 잘 봐주시고. 그날 제가 경기가 있어서 집에는 없을 것 같은데요. 몽골은 빈집에 오시게 해서 집중하게 생각하고. 빈집이려고, 빈집이려고. 울산에 계시나 보다. 애들 낮잠을 좀 자요? 애들 점심을 먹었나요? 낮을 많이 가는 편인가요? 너무 긴장 안 하는 사람들. 애들이 낯가리는 게 심하지 않아요. 잘 놀아요. 진짜 밝아요. 대박이가 뽀뽀를 남자 어른들한테 잘 안 해줘요. 뽀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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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뽀뽀를 얻어내실 수 있나요? 아, 네네네네. 아, 접시에서 오늘 면도 진짜 빡빡하고 왔어요. 얻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혼낼 때는 좀 혼내주시고. 애들이 이제는 버릇 없는 그런 행동도 많이 하기 때문에. 대박이는 먹는 것만 잘 챙겨주면 될 것 같아요. 네. 잘 울지 않기 때문에 한 번 울려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 울려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긴장되지? 뭐라 그래야 돼? 그게 왜 있어라? 이거는 뱃뱃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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뱃 제발 낯설어 하지마. 내가 닫을게요. 여기 가십시오. 유모차가 이렇게 있구나. 세 명 앉을 수 있겠네. 배려. 띵동. 어 누구 왔는데?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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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안녕. 누구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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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누구세요? 저는. 아. 아. 저는요. 하루 동안 같이 시간 보내려고 온 이동욱 삼촌이에요. 안녕하세요. 안녕. 동국은 우리 아빠인데. 동국은 우리 아빠인데. 들어가서 얘기할까? 네. 그. 아. 이렇게 눈높이를 맞추고. 정식으로 소개할게요. 오늘. 오늘 삼촌이 여러분들하고 하루 동안 같이 있을 거예요. 이름은 이동욱이에요. 이동욱이에요. 아. 아.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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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함이 이동욱 씨죠? 네. 저는 이동욱이에요. 이름 비슷하죠? 네. 대박. 이동욱? 이동욱 삼촌이에요. 이동욱 삼촌이에요. 이동욱 삼촌이에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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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많다. 많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얼핏 생각을 해보면 아까 제가 처음에 인사할 때 계속 무릎 꿇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애들한테. 뭐하고 있었어? 이렇게 다섯 명 있었어 그냥? 네. 아 그래? 자기소개하자. 그래. 아 맞다 맞다. 자기소개해보자. 너 잘한다 잘한다. 이름 뭐예요? 이설화입니다. 이설화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제 수아이러서. 이수아 이름 뭐예요? 이수아입니다. 이수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대박이. 대박입니다. 대박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인사 안녕하세요. 인사 안녕하세요. doesn't matter.. 인사를 어떻게やって 한 esas 뿐일ää. 반가워요. 3번째 문제 tiro I wanted to go to an adult. 카덜BYrome for you. 3번째 문제 are 나et. 저는 맞아요? 3번째 문제이 enspiden. 그게 살idian thought. 나도 아주 지옥같아 훈훈한 외모의 팔색조 매력 무려 18년차 배우 이동우 이지아 우리 결혼할까? 배우예요 배우 배우예요 배우 못 봤어요 좀 더 열심히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드라마에도 나오고 영화에도 나오고 그러는 삼촌이에요 영화에도 나와요? 네 영화에도 어디서 나와요? 어? 영화 어디 나오냐고요? 영화는 여러분들이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관람 동기가 있잖아요 나이가 아직은 없어서 제가 지금 볼 수 없는 그런 거예요 이거 다 아빠가 받은 트로피한 그거야? 저기도요 세상스럽게 대단하다 진짜 세상스럽게 대단해 그러면은... 빙글빙글 빙글빙글 3명에서는요? 3명 대박 가봐 대박 이리로 와봐 대박 이리로 와봐 잠깐만 너도 앉자 너도 앉자 너도 가 이리로 와 삼촌 앉자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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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어디 일어나죠? 아니 일어나죠 아니 일어나죠 목이 너무 쫄리는데 자 잠깐만요 아까 목이 너무 쫄리다 삼촌이 이거 빵이랑 계란 해줄게요 구워서 계란를 넣어 계란? 계란를 넣어 계란 달라고? 이거 아직 요리 안 한 건데? 지금 운동 간다고 해요? 던질 거야? 던지면 안 돼 이게 호라이팬이 어딨지? 수아 수아도 달라고? 수아 근데 괜찮아? 저희가요 제가 운동 가야 돼서요 운동 가야 돼서요 지금 지금 운동 간다고? 네 왜? 네 운동 가야 돼서요 어 너 운동 간다고? 왜? 네 가지 마 가지 마 가야 돼서요 운동 갈까요? 네 어 왜? 대박이 왜? 왜요? 대박 쏟았음 대박 쏟았음 왜 쏟았냐? 여기 있다가 죽지 말았어야 됐는데 가야 돼 그치 아까맣지 응 오늘 운동 안 가봤는데 제가 시합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요 안녕히 계세요 알았어 잘 갔다 와 조심히 갔다 와 네 그 일찍 와 응 가셨지? 응 선생님한테 오늘은 연습 좀만 할게요 우리 일찍 와있지 응 연습 좀만 할게요 우리 일찍 와있지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잘 볼 수 있을까? 잘 볼 수 있을까? 이거 계란? 계란 근데 깨질까봐 위험하니까 다른 거 갖고 놀면 안 될까? 응 다른 거 갖고 놀면 안 될까? 응 다른 거 갖고 놀까? 응 식빵 줄까 식빵? 빵 먹고 있을까? 응 그동안 삼촌이 이거 계란으로 요리해줄게 네 주세요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잘라줘야겠지? 이거 대박일 거 식빵 이거는 수아 거 그거 먹... 어? 어? 왜? 왜? 이거 더 줘? 이거 더 줘? 더 마시고 싶어? 맛있고 싶다 뭐 줄까? 우유 줄까? 우유 우유? 알았어 우유야 우유 우유야 우유 여기 있다 짜자잔 우와 대박 이거 먹자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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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아도 맛있어? 선아도 맛있어? 선아도 맛있어? 그러면 요거 먹고 조금만 있어요 계란 금방 이렇게 맛있게 해줄게 응? 와... 우와... 우와... 응? 의겸 물고 있으니까 조용히 하... 아하하... 엄마 엄마 어? 왜? 왜? 보고 있었지... 다 보고 있었지... 삼촌 해봐 삼촌 아니, 후라이팬이... 후라이팬 어딨어? 후라이팬 어딨어? 이거 남의 집이라 살림이 어딨는지 더 어려웠어 이거 어떻게 이기는 거야? 이거 먹고 있어, 금방 계란 해줄게 이제 놀일래 이제 놀일래 계란 안 먹어? 응 계란 안 먹어? 설아도 계란 안 먹어? 안 먹어? 나올 거야, 나올 거야? 알았어, 알았어 여보세요, 설아야, 이리와 우리 양말이 지금 놀자 가자 양말 어디 있는지 알아요? 네 네 양말 어디 있어? 털어 털고 있어 똥 내려와 똥 내려와 어? 똥 내려와? 여기, 여기 저기, 여기 올리면 안 돼, 여기 아니, 거기 앉는 게 아닐 텐데 애들은 딱 작은 데 앉아있나? 네 지금 이거 하고 있어 응 알았어, 다 해, 그럼 부정해 아이고, 아이고 응가 다 했어요? 다 했어 다 했어요? 네 아이고 아이고, 응가 많이 됐다 이거 어떻게, 어떻게 치우냐 이거 어디다 버려? 이 쓰레기통이 맞나? 이 옷이 올려 아, 모든 게 난관이구나 모든 게 난관이구나 모든 게 난관이구나 손아, 이리 와봐 엉덩이, 엉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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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묶으면 닦자 엉덩이 묶으면 닦자 엉덩이 묶으면 닦자 한편 아침을 맞은 쏟아네 한편 아침을 맞은 쏟아네 어? 다행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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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르는 거야? 아빠가 그냥 굴려줄까? 아빠가 그냥 굴려줄까? 이렇게? 아이고 아이고 먹나요? 이쪽으로 오세요 다을아 이거 누구야? 오늘? 오늘 이 친구들이 와요 오늘 소다 남매를 찾아온다는 귀여운 두 남자친구 과연 누구일까요? 소울이 누가 좋아? 아이고 아이고 이거? 다을아 이거 다을이 맞아? 아빠꺼 아빠꺼는 없네? 나 이 친구 좋은 친구 넌 누구니? 나는 소울이야 무슨 친구지? 나는 동가야는 동가야는 거의? 고마워 고마워 이거 봐요 이거 봐요 그거 보고 누구세요? 이거 봐요 엄마 누구세요? 엄마요 서울아 아빠요 누구세요?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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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야 엄마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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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안녕!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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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오세요! 어머! 나흘이 왔어요! 어머 나흘! 어머 우리 노흘이! 어머! 노흘이 안 좋아? 다 와! 아빠야! 노흘이! 노흘이! 아이고! 아빠가 두 명이지! 오빠? 여기 사진 둘 중에 어느 오빠가 더 잘생긴 것 같아? 사진 보고! 사진 보고! 사진 보고! 이거! 이거! 그 오빠 잘생겼어! 진짜로? 잘못 봤네! 소울이 잘못 봤네! 두 개 다 본 거야? 두 개 다 본 거야? 소울이의 마음을 설레게 한 삼촌과 또 한 명의 삼촌! 과연 그들의 정체는? 그렇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국의 아이들 광이! 형식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이돌 그룹 제국의 아이들 멤버 광이 형식! 사랑이의 좋은 친구가 되어줬던 광이 삼촌과 배우로도 큰 사랑받고 있는 형식 삼촌! 모두 반가워요! 이제 우리가 삼촌이 된 거야? 이제 그런 나이인 거야? 다흘이 소울이 너무 귀엽잖아요! 깜짝 놀란 거예요! 애기가 그렇게 귀여울지는 몰랐어요! 누구를 더 좋아할까요? 형식을 더 좋아할 것 같은데 처음 들어갔을 때는 사실 외모만 보고 외모만 보고 조금 부드럽고 잘생긴 사람 좋아하잖아! 애기들은 두 개 다 본 거야? 결혼할 건가? 결혼할 건가? 내가 웃겨주고 맛있는 것도 해주고 하면 결국 매력의 승리라고 다들 얘기하잖아요! 응! 두 명? 여자아이 하나? 남자아이 하나? 저는 넷! 저는 넷! 좋아! 어떻게 감당하려고? 근데 이동국 선배님들 보니까 너무 시골벅적하게 사람 사는 느낌 나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애기들 많이 낳아야 나중에 이렇게 들어오는 게 많아요! 애기들이 이렇게 우리 노후 보장해두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마법을 걸어 같이 갈게요! 하나 둘 셋 둘 셋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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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소울이 놀라는데 소울이 놀라는데 소울이랑 다을이랑 재밌게 놀아주려고 놀러 온 거야! 박수! 다을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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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어? 기저귀 갈아봤나? 아니요 기저귀! 기저귀! 근데 저희 언니 아침에 빵 먹이거든요 아침에 오! 그래서 이렇게 베이글도 있고 이거 식빵도 있으니까 어! 제가 이제 재료로 조금만 만들어 볼게요 사실 다 더 어지럽힐려고? 오! 옳지! 설거지야? 요리! 어! 요리! 요리야! 요리야! 못 뿌리는 거예요? 안 뿌리는 거지! 어? 뭔지 몰라? 요리 다 완성됐어? 응 저 주시는 거예요? 저 주시는 거예요? 아니야 아니야 어! 왜 만들고 다시 버려? 실패했어? 실패 에이 실패 우리가 한 통 챙겨야겠다 캠핑 가니까 그림 그릴 거야? 엄마 얼굴 그려주세요 무지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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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울이 소울이 여기 찍고 있어요 카메라 왜? 내 거 니 거 여기 있어 엄마 거 여기 있네 나 내 거 그래 이거 다을 다을이 이거 찍으면 돼 어? 다을이 아 인형 달라고? 아 인형 달라고? 인형 달라고? 아 내가 알아들었다 맞아? 맞네 그려달라고? 그려줘봐 그려달라고? 그려줘봐 내가 말 잘 알아듣잖아 기다려 우리 밥 먹기로 해놓고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네 우리 이거 뭐예요? 이 다음에 뭐예요? 뱀 뱀 뱀 뱀 뱀 뱀 뱀 바로 뱀 어떻게 해? 알아듣잖아 기다려 여기 안에 뭐 들어가야 돼요? 옐로 오 옐로 옐로 이거 묻어요? 이거 묻어요? 네 묻어요? 네 안 돼요 이거 묻어 내가 볼 때면 모든 게 멈추죠 언제부턴지 나도 모르게 여쭤 오 잘하네 이 점순이서 좋아 점순이서 좋아 이거 한 번 닦아줬다고 이 점순이 좋아? 아 진짜 여기 소울이 여자네 아이고 레고 말고 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네 이건 이제 물통이거든요. 근데 이게 생수 같은 거, 생수 같은 거.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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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다흘이를 맡기고 외출하려는 엄마, 아빠. 가능할까요? 봐라, 엄마랑 엄마랑. 여기 이다. 여기 써봐가지고. 대박, 대박. 이가 써보셨다고요? 주사 맞으러 가야 돼. 치과 갈 건데요. 아, 아프겠다. 같이 갈래, 너도 이 썩었으니까. 엄마, 안 갈래요. 엄마, 엄마가 안 갈래요. 제가 안 갈래요. 안 갈래요. 살이 안 날 거죠? 살이 안 날 거죠? 이 아프대. 엄마, 아빠랑 치과 갈까? 엉아랑 여기 있을까? 여기 있어? 엄마 뽀뽀해줘야지. 뽀뽀해줘야지, 엉아. 왜? 똘이도 한번 보여줘. 삶도 안 하는데. 왜? 왜? 삶도 안 해줘. 얼굴 보내. 얼굴 보내. 아이고. 얼굴 보내. 아이고. 삶도 안 해줘. 엄마 가네, 이거. 치과해. 치과해. 엄마 가? 리백하고 오세요. 이따 보죠. 네, 이따 뵙겠습니다. 우리에 앉으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모르라고? 아유? 어느 것을 모를까요? 알아맞혀보세요. 네, 여. 딩동댕. 아, 뭐야. 탐채 해주기로 했잖아. 아, 뭐야. 탐채 해주기로 했잖아. 뭐? 어? 다을이 형 탐채 해주는 거야? 왜 탐채. 다을이 형 탐채 해주는 거야? 왜 갑자기? 왜 둘 다 형식이 삼촌한테 하는 거야? 형식이 형식이 좋아하다. 아주 아가워. 왜 갑자기 그래? 얼마나 더 고쳐야 내가 더 받을 수 있는 거야. 우리 미용실 놀이 하자. 갑자기? 그래요. 미용실 놀이 했어요. 나 할게요. 저 머리 하러 왔어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저 머리 하러 왔어요, 오늘. 네. 니가 해줘. 다른 선생님이 저 머리 하러 왔어요. 머리 오늘 좀 이렇게... 오늘 머리 좀... 싫어. 싫어. 싫어요? 좀 머리 해야 되는데 오늘.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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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어요? 싫어. 오늘 삼아 해주세요. 네. 손. 어? 머리 삼아 드릴까요? 어? 어? 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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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됐다. 다 됐어요? 네. 어? 상쾌하다. 뭐 낸 것 같아요. 아니에요? 어? 아니에요? 어? 다을 디자이너님 느낌 있는데요? 어떻게 커트 해주시는 거예요? 커트? 야 칼로 커트 하는 거야. 상쾌 여기 앉아봐. 어디 앉아? 어? 엉덩이 여기 딱 대. 아 왜 삼촌 가지지 마. 아니. 그럼 내가 아예. 두 번. 내가 아예. 두 번. 아 안 돼요 삼촌. 아니 이거. 어? 관객 체크하기 싫으면은. 네. 자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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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한 번씩. 알려주세요. 지금? 응. 삼촌 이거 풀어주면 잘게요. 삼촌 풀어주세요. 풀어줘. 몰래 풀어줘. 풀어줘. 아. 잘했어 잘했어. 풀어줘. 왜 풀어줘. 한쪽 맞아왔더라. 언제. 밀당하네. 왜. 왜 왔어요. 갑자기. 왜. 왜 왔어요. 갑자기. 미안해요. 꼬분하자고 우리를. 근데 도대체 무슨 영화를 본 거야. 무슨 영화를 본 거야. 무슨 영화를 본 거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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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을라. 숨어. 환초 숨을 해. 숨어. 나 숨을라. 나 숨어.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찾는다. 삼촌. 어디 있는 거야. 가을이 어디 갔어? 여기! 가을이! 가을이 찾았어. 가을아. 가을이 숨었나? 숨었지? 여기서 어디 소리 들렸는데? 여기야! 어디? 여기! 가을이 있다. 가을이 찾았다. 로봇을 타러줘. 그래. 로봇을 어떻게 태워? 로봇을 타러줘. 하늘 양치하는 거야? 엉하들은 양치해. 가을이는 엉하니까 양치할 수 있지? 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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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넘치는 아이들과 몸으로 놀아주기. 정말 쉬운 일이 아니죠. 저희 게임 한 50개 한 것 같아요. 10조에 하나씩. 그렇죠? 잘 못 놀아줄까 봐. 그게 가장 좀 걱정이 됐었는데 괜한 걱정이었어요. 이제 이러고 온다. 아기 요정 로이네. 아니 1946년생한테한테. 아이구 잘 먹네. Noah. 네가 밥을 나게 해? 예수님의 공 >>: ış어. YouT uz~! 아이고 아이고 어머 아 뭐야 아 어떡해 괜찮아 괜찮아 아 빠졌다 알았어 돌려줄게 아니야 이거 가벼운 거야 안 아픈 거야 아 아아 아 알았어 알았어 여긴 따라 여긴 따라 이거 됐지 됐지 다시 한번 볼까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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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근데 생각해보면 로이야 참 절묘하지 않니? 어떻게 거기 있는 게 거기 너 머리에 떨어지니? 그치? 그치?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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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이야 로이야 삼촌 괴롭히지 말고 뿅뿅 딸 딸 이리 와봐 아빠한테 와봐 아아 하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시신 시작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여덟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아아 우리 딸 잘 됐어요 로이 로이 삼촌 오시기 전에 우리 삼촌한테 이뻐보여야지 이걸 한번 해볼까 쑤 쑤 아홉 아홉 이것도 예쁜데 지금 옷이랑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은데 자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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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뭐야 뭐야 아 이건 싫어요 이걸 해볼까 이걸 해볼까 가만 아 이거 예쁘다 아니야 아니야 이거 봐봐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빼대대대대 박수 우르르 진정 오매불방 기다리는 삼촌은 과연 누구일까요 개인적으로는 음악 쪽 하시는 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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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로이가 음악 나오거나 음악에 좀 반응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남자 춤에 혹시 아시는 H.O.T 잭스키스 엑소 CM 블루 내가 지금 요즘에 나오는 그룹은 두 개밖에 얘기를 안 했어. 드디어 기아빠의 구슬주가 도착했는데요. 우리 친구 로이 만나러 왔습니다. 슈퍼스타 로이 만나봤습니다. 되게 고도한 매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로이를 곽장대수 확인하겠습니다. 저는 애기 운을 붙이게 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안 울면 어떡하지? 안 울면 못 보는 거야? 안녕하세요. 어? 누가 웃으셨다. 어? 누구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로이랑 놀아주러 왔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삼촌 오셨대. 근데 삼촌이 누구실까? 어, 야, 야. 로이야, 이게 이럴 때가 아니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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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삼촌 자기가 기다려. 안녕하세요. 삼촌이야, discovery. 삼촌 오래 기다리셨네요. 자, 삼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로이야. 아이고, 로이야. 로이 선물들. 안녕하세요. 인사해주세요. 삼촌한테 들어오세요. 로이, 안녕. 딴 데가 먼저 것 같아요. 많이 힘들 수도 있어요. 놀라는 것도 예쁘다. 로이네 오신 걸 환영합니다. 들어오세요. 로이, 안녕. 안녕, 로이야. 안녕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인사도 해. 안녕하세요. 씨앤블루 삼촌들이다. 안녕. 오늘 어떻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너무 감사해요. 내가 사실 사전 인터뷰하면서 혹시 엑소 아니면 씨앤블루 아닐까요? 진짜요? 내가 얘기를 했거든요. 인사성이 바른 친구구나.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너무 멋있지? 어떻게 어떻게 로이야. 로이 지금 잘 보이고 싶은 거야. 로이, 로이야. 로이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 진짜. 일단 오셨으니까 아이들을 한번 보시고 그 사이에 저 씻고 좀 시간 내주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그러면 준비 좀 해볼게요. 아빠한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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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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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유는 타지 않고 그냥 있는 우유가 있으니까 한 150 정도 이상만 먹으면 돼요. 물을 160으로 맞춰야 되는데 100에서 90 정도 뜨거운 물을 붓고 90 정도 나머지 찬물로 160을 채우세요. 일단 이게 팬티 기저귀라 이렇게 뜯어서 그냥 좀 적셔주고 한번 닦아주고 여기까지 살짝 말려주고 그냥 말하면 돼요. 들을수록 어려운 로이 의식주 챙기기. 용하 씨 괜찮아요? 하여튼 아휴 좀 미안하게 됐네. 내가 이렇게 홍보를 붙여놓고 가서 하여튼 잘 좀 부탁드릴게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초보 삼촌. 로이와 잘 지낼 수 있을까요? 한편 위기에 빠진 동옥삼촌은 영말 어디 있는지 알아요? 네. 동옥삼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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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가 여기서 해? 응가. 지금 응가 하고 있어? 응. 다 해 그러면. 다 했어. 다 했어요? 네. 어이구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응가 막union 됐다. 이거 어떻게 지很 அ? 이거 없다고요? 아 모든게 난관려. 엉덩이 엉덩이에 묻은거 닦자. 엉덩이에 묻은거 닦자. 전혀 없으면 지금. 아니요. 아이고요. 처음이야 태양아도, 처음이야 진짜. 야 나 뭔가 닦아주는거 처음이라구 이거 어떻게 닦는거야? 일로와 아이 몰라 이제 물렀어 어? 대박이다 왔어요? 이거 왜 또 안 나와? 이거 이거 어떻게 틀어? 이거 어떻게 틀어? 미치겠다 어 이거 만지면 안 돼 자 만져봐요 뜨거워요? 안 뜨거워요? 이제 해도 돼요? 이 놈이 손꼽 소아지도 나가자 혈아 이거 수강수강 수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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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아 이거 수강수강 수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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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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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서 우리 기저귀 가자 대박이도 나가자 옷 옷 내 양말 옷 기저귀 소아야 대박아 나가서 우리 기저귀 한 번씩 가자 나 이리 오세요 수아도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안녕 기저귀 나 살고자 혈아이 기저귀 기저귀 옷이야? 어디가 앞이야 옷이야 아 여기 앞이다 기저귀 입자 기저귀 콜라이 콜라이 그거 입을 거야? 이게 맞나? 됐다. 됐다, 잘했다. 공부하고 잘하고. 아빠잖아, 아빠. 아빠는 대박이다. 자식아, 자식아. 읽어달라고? 응. 저기 삼촌한테 읽어달라고. 저기 삼촌한테 읽어달라고. 여기 삼촌. 이리로 오세요. 이리로 오세요. 대박이도 기저귀 한 번 갈자. 오케이? 좋아요. 오자. 조다, 조다. 대박이, 대박이 쉬했나 봐. 조다, 조다. 조다, 조다. 이거 봐, 쉬했네, 쉬했네. 이거 씻을까요? 이렇게 씻어야지. 다 씻었어, 다 씻었어. 다 씻었어. 다 씻었어. 다 씻었어. 안 돼, 여기 누워. 여기 누워, 이거 한 번만 입어. 한 번만 입어. 누워. 누워. 아, 후 후 해줘야 돼? 아, 후 후. 아, 후. 으앗, 후. 아, 후. 빼지마. 아, 후. 다리 빼지마. 빼지마. 다리 빼지마. 다리, 기뻤. 손이 옮기다. 됐다, 입었다. 잘했다. 아, 후. 잘했다. 바, 바, 바. 아, 바. 아이차. 다 익었다. 잘했다. 설아도 내려오자. 설아 옷 갈아입을 거야? 저거 입고 싶어요, 저거? 네. 그럼 갈아입을까요, 지금? 네. 설아 이거 입고 싶다며 할까? 우리 이제 옷 갈아입고 양말 신고 밖에 나갈까? 밖에 나갈까? 응. 더방이 운가? 더방이 운가? 우리가 할 수도 있지. 뭐 이렇게 내 맘에 드는 게 하나도 없네. 아이 시원해, 아이 개운해. 기저귀 다시 입자. 우와, 기저귀 다시 입자. 처음이야, 그러니까. 남의 응가를 제 손에 다 묻혀가며. 그래도 이제 어떻게 꼼꼼히 좀 씻겨주려고. 제가 만약에 응가를 했는데 누군가 저를 물티슈로 닦아주면 되면 저는 되게 싫을 것 같거든요. 외출 준비 한 시간 만에 놀이터 도착. 가서 그네 타볼까요? 그네. 친구 안녕, 인사해야지. 안녕. 안녕. 딸라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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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네, 그네. 딸라노. 수아 그네. 으쌰. 언제 타요? 아니야. 아니야. 친구 다 탈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야. 먼저 타고 싶다고 막 뺏으면 안 되지. 수아 타고 서라 타자. 응? 오 신나라. 앞에 봐봐. 앞에 봐봐. 앞에. 우와. 수아 이제 서라 오늘도 사볼까? 응. 응? 서라 봐. 서라. 서라. 어? 빌려줄게. 똑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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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지? 손 좀 잡으세요. 갑니다.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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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우. 이끄언니가 여기 딱 있어. 무슨 얘기야? 한 잔 여기에? 아 차 차 차. 떨어져, 떨어져. 위험해. 위험해, 위험해. 어? 친구 간다. 대박이도 타볼까? 대박은 타볼까? 대박은 타볼까? 친구 다 안돼. 대박인지 타볼까? 수아 아까 한 번 탔으니까 대박이한테 한 번 연구하면 안 돼? 수아 먼저 타? 그래 수아 먼저 타자 해줘 해줘 대박 조금만 기다려봐 응? 좀 기다리자 뜨겁다 응? 아 일단 곁에 없지만 오우 대박아 에이구 좋아 대박이 그냥 불러줘만 줘도 좋아 어? 나에겐 우는 길에 슬픔 멀리 돌아올 뿐이겠죠 너도 지나간 그 기억 속에서 내가 너를 안고 눈물을 만들지 쏘이게 쏘이게 우리 공놀이 해볼까? 응 공놀이 해볼까? 응 일로 오세요 공놀이 대박이 일로 오세요 응 응 어 맞았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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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해볼까? 제가 평소에 야구를 좋아하기도 하고 그리고 아빠가 축구선수니까 축구는 앞으로 계속 할 테니까 그래서 이번 기회 한번 해보면 어떨까 했는데 대박아 이거 봐봐 이거 여기 쳐보세요 이거 이걸로 이렇게 휘둘러서 쳐보세요 와 여기 여기 이거 공 맞추는 거야 이거 공 맞추는 거야 이거 공 맞추는 거야 공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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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공 안 해? 재미없어? 그걸로 해볼까? 네 이거 이거 공 맞춰보세요 맞춰보세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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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baobaobaobaoba 뭐해 우와 nie 봐봐 이쁜 아 나 IS 올라갈 거야? 이리 내려오세요 이거? 이거 어떻게? 어떻게 하고 싶어? 선생님 내려오세요 알았어요 선생님 가요 수아 내려오세요 수아 2번 이렇게 쳐먹고 수아 내려오세요 수아 내려오세요 수아 내려오세요 수아 내려오세요 네 알았어요 어떻게 세 명을 데리고 놀 수가 있어? 이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 아니야? 우주의 법칙을 거스르는 것 같은데? 이미 우주의 법칙을 거스르며 살아오시는 분도 계신걸요 육아는 체력 다시 힘을 내서 우주의 법칙을 거스르는 데 도전해 보는데요 어느새 자연스럽게 세 명과 놀아주는 데 적용된 승육삼촌 대단해요 됐다 으쌰 대박이 잘한다 삼촌한테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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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잘했다 아 아 대박 뽀뽀 대박 뽀뽀 대박 뽀뽀 뽀뽀뽀뽀 뽀뽀뽀 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ㅁ's 고맙습니다. 한편 혼자 남은 준현 삼촌은? 삼촌은 쌍둥이가 일어나기를 하염없이 기다려보는데요. 삼촌은 쌍둥이가 일어나기 시작하네요. 아유 이게 누구야? 야 너는 애가 둘이잖아 지금 잠들었거든 서한이 서진이 나 혼자 있으니까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 일어나면 일단 오전이나 똥이 파견이 돼 아 일어나면? 넌 저기 아저씨에 똥무다니는데 누가 안 치워주면 나는 침침하잖아 야 무슨 그런 비유를 해 내가 침침하면 애가 침침한다 그걸 확실히 안한다 아 오케이 오케이 야 근데 똥끼저귀는 어떻게 가냐? 아 이게 똥이 어떤 농도에 따라서 다른데 그거는 농도에 따라서? 오케이 애가 안정감이 들면 그 점차 잊을 거야 그리고 제가 굉장히 저 소맹맹 카드를 계속 변신시키라고 소맹맹 카드를 계속 변신시키라고? 그렇지 카드 깔고 장난감도 있는 걔가 변신이 될 거야 카드 붙이면서 너 오면 안 되냐? 너... 내가 안 된... 나는 방금까지 애를 봤는데 왜? 내가... 아파해! 아파해! 날아 공기처럼 빠르게 야구르트 먹을까? 뭐 먹을까? 뭐 먹고 싶어? 우선 여기 앉을까? 이거 마실까? 뭐야? 뭐야? 너무 많잖아 뭐야? 너무 많잖아 뭐야? 너무 많잖아 뭐야? 너무 많잖아 너무 많잖아 너는 케이크 마크? 정말 괴물까지 말치지 말라고 액칸이고 구워물이 진짜 대단하구나 똑같이 비행기다 비행기다 비행기야 태인이 말이야? 나 넓지 않을걸 넓지 않을걸 너 넓지 않을걸 우선 언니 서중이지 아빠 그러면 이건 누구야? 여기 있니? 여기 있니? 엉클이야? 우리 구웅이야 두 번째 본거야 서중아 서중아 야 이거나 먹어라 방구나 먹어라 그랬어? 어? 그랬어? 어? 그랬어? 한편 아빠는 오랜만에 자유시간을 만끽 중인데요 자세 좋아 자세 좋아 어? 간격이 짧은거 아냐? 어? 어? 야 오랜만이다 오랜만이야 서중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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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야 안 울고 잘 있지? 아빠 믿는다 아빠는 오랜만에 축구를 하니까 이기 쥐에 걸리네 삼촌 잘 많이 듣고 울지 말고 이따 만나자 탁 하 Sap 그 누나 생겼나? 이쁜누나 이쁜 누나 ông? 누나 올라길까? 응 어? een 야 야 야 야 야 엄마 오래라고 어여 outrage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아이 다행이다. 예, 예. 과연 쌍둥이를 설레게 하는 예쁜 누나는 누구일까요? 지금 표정부터 가. 예쁜 누나라고. 뭐라고? 열렸어, 열렸어. 고맙다, 고맙다. 빨리 와. 빨리 와. 그래, 어. 서원아. 잠깐만. 어떤 말을 잘 듣자? 어떤 말을 잘 들었다고 그래? 이이재 씨한테 들었어요. 연예대상 때. 송소희 양이 금빛 드레스를 입고 도망이 싹 들어왔다고 그러더라고. 서원이 서시가 정말 한 다름에 달려가서 펑 안겼다는 얘기를 들었거든. 그래서 그 생각이 나서 송소희 양이 힘을 빌려야겠다. 잘 지냈어? 누나 기억해? 네. 네. 네 하는 거야? 나 이거 까줘. 까줘? 누나 이름 뭐야? 서수가? 송둥이. 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 착해. 서원아. 서원이 누나 누구야? 우리 언제 만났어? 우리 언제 만났는데? 야, 진짜 너무하네. 어? 어? 야, 내가. 살이 빨려진 것 같아. 진짜. 앉자 앉자. 아유. 야, 정말 고맙다. 바쁜데. 아니에요. 고생 많으셨어요. 혹시 혼자 뭘 했어야 되는데. 서원아. 네. 이선. 누나 오니까 이제 엉클 안 무서워? 엉클 무서웠어? 누나 오니까 이제 괜찮아? 괜찮아. 너희 마음은 알겠다만, 너희 정말 너무하다. 어? 미안한가 보다. 이제 웃어주는 거야, 나한테? 응. 이선. 누나 덕분에 활기를 되찾은 쌍둥이는. 이거야? 네. 다가왔지. 서원이는 예쁜 누나 곁에서 떨어질 줄을 모르네요. 회탈하셨네요. 회탈하셨네요. 그런데 잔뜩 풀죽은 서준이. 사람들을 피해 어두운 구석에 자리 잡고 앉는데요. 서준아, 왜 그러니? 응? 쟤 왜 저러고 있냐. 왜? 엉클한테 얘기해봐. 왜 이러고 있어. 서러웠구나. 좀 서러웠어? 좀 서러워? 엉클한테. 엉클한테. 엉클는 오빠바이. 엉클 두. 엉클, 엉클. 엉클의 이 쪽이 strengthen 엉클, 엉클 한편, 소다 난미네는? 여기서 먹고 싶은 재료 고르기. 냉면! 냉면 안돼요. 아침이니까 빵 먹을게. 자, 삼촌이 맛있게 해 주세요. 삼촌이 진짜 요리 잘해. 깜짝 놀랬네, 삼촌이. 같이 하자. 그래요. 이게 또 국물이 많이 들어오면 짜거든. 그치? 그치? 얼마나 됐고? 맛있는 소세지 빵 만들어줄게요. 소세지 빵. 우후! 안녕하세요. 강희 형식이의 슈퍼맨의 요리 두계로 오신 거 한영이에요. 감사합니다. 우후! 박수! 오늘은 소세지 샌드위치를 만들 건데요. 요거를 그릇으로 눌러주세요, 빵을. 봐봐요. 요렇게. 안돼! 왜요? 아, 빵이 아파? 빵이 아파. 빵이 아파. 근데 꾹꾹 눌러주세요. 눌러봐봐. 꾹꾹. 그리고. 이렇게. 붉고. 햄 올려볼게요. 햄 올려볼게요. 뭐예요? 예뻐. 예쁜 걸로. 찢어쪄. 찢어쪄. 그럼 이렇게 맞탐. 제가. 이거 한번 짜 보세요. 먹을 만큼만. 아니, 먹고! wollte 했는데? 아니, 먹고. 모르겠다? 아니, 먹고. 먹은 거 아니에요. 이거를 피클을 주세요. 피클을 오빠 조시를 여기에 놓으세요. 이렇게. 맛있어요. 옆에다가 먹는 거기 있어. 저렇게 한 번. 이렇게 한다면 홍시기도 올렸어? 손실이 올렸어? 뭐 했어? 케찹하네요. 그래. 이제. 더주세요. 오 진짜 더. 오 진짜 더. 왜 이렇게 물리커러지? 안 돼? 사흘이는 말아보세요. 이렇게 놓고 위에다가 사흘이 한 번 더 돌려보죠. eraacher 먹yeah 사흘이야 올라 acab 물건 먹어 거 Vatic 혼자 먹어보세요 살아 올라도 올라도 어? 올라도 올라도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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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립심 대장 다으리의 마음을 삼촌이 몰라줬네요 맛있었어요 그치 맛있지? 쨔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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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미안해요 미안하네 아가씨가 응? 미안해요 아가씨 아이쿠쨔 지난번에 퇴근삼촌 왔었잖아 퇴근삼촌 퇴근삼촌 좋아? 삼촌이 좋아? 음 음 어려워 파이파이파이파이파이 조그만 다른 매력의 두 삼촌 과한 소울이의 선택은? 음 음 음 삼촌 좋아? 삼촌 좋아? 으흐흐흐흫 아이쿠 무가 있어? 어? 무가 있어? 어? 있어? 없어? 어 어 있어? 응? 우리 어디가 없어? 어 음 물 좀 쨔을 먹어 그러니까 쨔을 그냥 타서 먹어 타서 먹어 삼촌 줘? 삼촌 주는 거야? 아무 말 없이 내게서 거져버려는 게 오 웬일이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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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좀 물이 없어! 어? 캔디! 어? 거 먹어?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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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 어디 있었어, 근데? 잠시 아까 밖에서 오고 있었지! 네! 십상치 않은 다으리의 표정 광희 삼촌 지금 실수 온 거 같은데요? 괜찮을까요? 안 돼! 고마워, 다 뒤졌어요? 안 돼! 고마워, 다 뒤졌어요? 이거 애가 가능한 건가? 먹어! 네! 칫솔 뭐야? 이거, 이게 이거야? 우리? 이리 오세요! 아니, 이거! 아, 이거 애기 꼬라 한 거야? 애기 꼬라 하네! 아... 누나 거! 누나 거! 아니, 이거 비비크림이야! 치카 치카 하자! 자아... 해줄 거야? 이렇게 해, 해줄게 해, 이렇게 해, 이렇게 해! 야, 너 이거 먹으면 어떡해? 한 두 시간 보일게! 이거 봐봐! 이! 해서 어? 이! 치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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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클! 어머! 어머! 혼자 할 수 있대! 어머! 혼자 할 수 있대! 어? 어? 치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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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클... 안 해? 안 해? 아... 너 왜 안 해? 너 왜 안 해? 펜수해 보세요! 어구, 잘하네! 펜수해 보세요! 어구, 잘하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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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한 번? 펜수 안 찍으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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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 좀 한 번 하자! 한 명 더 가르쳐, 이거! 아니, 네! 다을이하고? 수호우, 선생님, 저거! 그렇죠? 그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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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을이, 카메라에 30분이다! 카메라에... 다을이, 얼굴 있다, 여기! 아이고! 다을아, 안녕? 안녕! 다을아, 누나 이름이 뭐야? 수호우, 친구야! 수호우, 친구야! 수호우, 친구야! 다을아,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아빠 좋아! 엄마는 왜 안 좋아? 아니, 수호우, 친구야! 안 좋아! 가! 엄마 안 가? 응! 화났어! 화났어? 네! 왜 화났니? 아니, 일나가 인정... 화났어! 일나가 인정... 화났어! 일나가 인정... 엄마가 화났어! 어, 화났어요? 어, 화났어요? 이제 옷 입고 나갈까, 우리? 휴지자! 바지 입게, 바지 입게, 어떻게 해? 어떻게 해? 괜찮아요? 아, 잠깐만! 삼촌, 물 좀 먹고 올게! 왜? 어, 물 먹어야 되는데...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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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도깨비 있어! 도깨비 있어! 도깨비 있어! 도깨비 왜 왔니? 도깨비, 너 왜 왔니? 다을이를 안 보러 왔다! 아니, 다을이를 왜 잡으러 와? 도깨비... 도깨비! 휴지! 어! 도깨비 왜 왔니? 휴지! 다을이 어디 보고 갈 거야? 다을이 어디 입으면... 내가 그냥 간다! 다을이 어디 입으면... 내가 그냥 간다! 아, 알아서 다을이 바지 입을 거래! 그냥 간다! 아, 알아서 다을이 바지 입을 거래! 어, 바지... 어, 바지 입을 거야? 어! 그래, 이제 입는다! 얼른 가! 입었다! 입었다! 다을이가! 다을이가 말 다 들어서 그냥 간다! 간다! 어, 우리 다을이 그냥 간다! 입으자! 입으자! 다을이 앙매이! 에헤이! 왜? 어려워? 우리 다을이 콧물! 콧물이야! 이거 삼촌 먹을 거야! 나, 나 여기... 맛있는 거, 이거? 썸미일이! 이거는... 이거 삼촌 거! 삼촌 거! 이거 형식 삼촌 거! 내 거는! 다을이 거! 다을이 거 이거! 소울이 거 이거! 내 거는... 어! 다을이 거 이거지! 우리 이거 같이 짜내서 먹자! 다을이 감기가 났는 걸 위하여! 우선! 먹으세요! 아, 맛있다! 음, 달콤해! 소울이! 소울이! 소울이 더 먹고! 가을이 다 먹고! 어우, 잘 먹었네! 어우, 어머니 잘 먹었네! 나중에 소울이 잘 먹게! 나중에 소울이 잘 먹게! 이번엔 로이네로 가볼까요? 빠바바바바! 하하하하 어, 다했어! 어, 어, 없어! 에이 로이네로 우리 다 먹었ція 으에에에! 아이고아이고 이거 뭐야? 우리 나중에 보면 진짜 웃기겠다 둘이서... 클랩! 클랩! 딩땀! 보기! 딩듬! 딩듬! 클랩! 클랩! 딩땀! 보기! 약간 뭐지? 아, 나 안길래... 이제 나를 보고 싶었구나! 아이고... 아아! 아아! 아아... 레츠 고! 보기! 차분하게 로이를 달래는 영령이 삼촌 필요한 것 봐 아빠가 전시해 준 백색 소음까지 로이 아빠라고 해도 믿겠어요 주세요 주세요 기댔어 어우 믿었어 땀 닦아줘 아, 고맙다 진짜 와, 진짜... 저거 쉽지가 않아 진짜 쉽지가 않아 땀 닦았으니까 또 놀자 가사나 좀 바꿔서 로야 삼촌이 삼촌이 노래 좀 해 노래 좀 한다니까 쳐다봐 그대는 로이 밤하늘 벽이 본래 아름다워요 이렇게 바라보고 바라보고 아름다워요 그대는 로이 오 마 로이 감사합니다 네 일단 삼촌들한테 맡기고 나왔는데 아 마음이 놓이질 않네요 일단 밥을 먹어야 되니까 근데 어쨌든 저한테 이런 시간을 주셔서 우리 삼촌들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머리도 깎고 오랜만에 단장하고 아빠가 찾은 곳은 자 보이시죠 키즈팍 여기 장난감 물이 띄워주는 건데 귀여운데요 아빠가 장난감 쇼핑에 빠진 사이 많이 친해진 로이와 삼촌들 이거 그치 좀 좋아하는데 엄마 어이구 로이야 삼촌이 한국에서 춤 제일 잘 추는 사람이야 궁금하지? 궁금하지 로이야 처벌하는 거야? 보고 있어? 오 맞췄어 오 맞췄어 오 감동적이다 아 으아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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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아 날씨도 좋은데 바람 한번 쐴까? 아 가자 다시 뽀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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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뽀뽀했어 뽀뽀 한정뽀뽀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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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진짜로 딱 받았을 때 진짜 감동 하아 진짜 로이가 아 이제 진짜로 뭔가 받아들였구나 며칠에 나간 로이네 로이 로이 로이야 우리 삼촌들이라는 곳에 가서 지하철 타고 가자 그러면 아빠가 데려오실 거야 아 진짜 오랜만에 산다 로이도 지하철 처음이고 있구나 아 와 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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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맛있어요 으흐흐흠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그대 그대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로이 우리 한 물개 아 제이어스 맛있지? 정말 좋아요 영어 요 요 오오오오 처음 남생처럼 타는 지하철 너무너무 신기해 들었던데? 기분좋아 기분좋아요 기분좋아 이렇게 밝은 모습 처음 보는 거 같아 처음 봤어 자이로 어이고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로리야 지금 예쁘게 공주님처럼 하고 있어 기다려 봐 그래 이거 얼마나 이뻐 저거 저거 아니 시작됐다 로이가 원래 약간 외국 스타일이에요 방금 어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딸 이렇게 애기 있으면 인사하잖아 안녕하세요 이러잖아 자랑하고 싶은 기분이 생기는 거 같아 로이야 가자 오오오오 오오오오오 오, 요, 요, 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안녕하세요. 로이이라고 해요. 로이이에요. 로이이에요. 안녕하세요. 제가 도도해요. 도도합니다, 되게. 야, 이건 너무 부부 사진 같잖아, 니랑 나랑.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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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모호이가 잘하는 것도 보여줘야지. 언니한테 지금 손가락질 한 번 날리자. 감사합니다. 우와~! 우와~! 했어, 했어. 필살기예요. 콕콕콕콕. 아, 감사합니다. 가자, 로이야. 어디... Where are you from? Where are you from? 아~! 안녕하세요. 로이야, 팬 서비스가 뭔지 보여줄게. 안녕하세요. 로이에요. 저 언니 누구야? 네. 맞아요. 행사에서. 너무 좋다, 네. 에이커스. 내. 야, 우리의. 다. 은혜. 배. 지난리. 여긴 할 줄. 야, 우리의. 야, 우리의. 나 사랑만나믹 쉬앗듬어. 나. opportunities. 하, 하, 하. 나. 신나게 놀며 걸으며 어느덧 상총도 상실에 도착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비글자매에게 딱 걸린 지영군 삼촌의 눈물 겨운 육아일기. 폭풍오열한 서진이 눈물의 이유는? 그리고 드디어 서당 체험에 나선 쌍둥이와 소다 남물. 과연 수업을 잘 받을 수 있을까요? 아이들의 기억 속에서 반짝반짝 빛날. 사랑빛을 선물한 삼촌들과의 시간. 다음주 슈퍼맨이 돌아왔다 127화. 육아에도 신표가 필요해 두 번째 이야기가 방송됩니다.